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삶을 꿈꾸는 유튜버 신선이에요. 이천의 전원주택으로 이사와 신선의 정원을 가꾸고 있어요. 이 책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이 부부의 삶이 너무 부러워 감절한 바람을 갖다 보니 10년 만에 남한의 정원을 가지게 되었어요. 신선의 정원은 1900년대의 조화로운 삶을 2000년대에 맞추어 실천하는 실험의 장소예요. 신선의 정원은 정원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런 실천의 과정들을 담은 기록의 장소가 될 거예요. 2000년대의 조화로운 삶을 실천하는 이야기, 신선의 정원 많이 응원해 주세요.